예 안녕하십니까 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도 많이 좀 빠지고 있죠. 오늘은 이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번 주에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 단기간에도 상당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 안내전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혼자 매매해서 수익이 안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롬바이오 유전자 치료자 전문기업이죠. 최근에 자동차 기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세대 먹거리로 2차전지나 전기차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신성장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CJ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롬바이오 이쪽으로 상당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50조 이상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마이크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체내의 다양한 귀나 미생물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보통 장점이 기존의 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부작용이 작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롬바이오 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포화시장이던 소화계 마이크롬바이오가 아니고 면역항암이나 아니면 내질한 마이크롬바이오 치료자 이쪽으로 임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사로는 메디오제인, 락토메이슨, 종군당바이오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이죠. 2019년에 LG화학이랑 라이센스아웃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이랑 체결한 GEN001 면역항암 마이크롬바이오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고형암이나 위암 그리고 담도암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고형암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위암이죠. 위암 이상이랑 담도암 이상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롬바이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보통 유산균처럼 섭취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건강인의 분변을 이식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노맨 컴퍼니는 21년부터 아마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GEN104에 대해서 이제 21년에 처음 발표를 했었죠. 그 지노맨 컴퍼니에서 그 노블 타겟에 대한 그 발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 타겟에 대한 그 밸르데이션의 항체 연구를 진행을 했죠. 이 GEN104 전에 앞서 나간 항체가 이 CNTM4라는 부분인데 이 GEN104에서 암세포를 T셀로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킨 다음에 뭐 항암효과를 갖는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작년에랑 계속 올해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개설했습니다. CDMO 공장을 개설을 해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대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었죠. 리스트랩이라는 미국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해서 그 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계속 대량 생산 대량 생산 그 부분이 이제 확대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리스트랩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캐파 능력이 그 700L 정도를 갖고 있죠. 이 부분 이제 8,000까지 캐파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점심적으로 확대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최근에 그 마이크롬바이오 관련자 한번 반등을 했었죠. 4월달에 반등을 했었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최근에 뭐 마이크롬바이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뭐 단기적으로 밑에서 한번 잡으면은 상당히 수익이 좀 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상단에 보시면은 010-457 자체 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주신 분은 제가 밑에서 매수자점 정확하게 잡아드려 봤고 위에 3만원 이상에서 제가 정리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